일상의 평범함에서 특별함을 찾는 방법 그것은 그저 평범함에 애정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해야지만이 비로소 그 안에 숨은 반짝반짝 빛나는 특별함을 찾을 수 있겠죠 제주의 평범하지만 특별한 가치를 찾아 그림에 담는 사람 신승훈 작가를 만나고 있습니다 작가의 그림은 마치 알록달록 동화책 같습니다 제주를 동화로 그려내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판타지 제주 아일랜드의 작가 저희 신승훈 작가님 계십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은 작품 얘기하기 전에 자기소개 먼저 해주시죠 한국화를 전공했고 지금 제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국내외 하트페어도 돌고 있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작가로서 지금 열정적이게 작업하고 있는 신승훈 작가라고 합니다 신승훈 작가가 그려낸 판타지 제주 춘자의 행복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름답게 펼쳐진 제주 자연에서 섬소녀 춘자가 미소짓고 있네요 춘자 일단은 캐릭터 소개부터 한번 해보죠 춘자는 어떤 캐릭터죠?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게 산다도잖아요 거기에 돌, 바람, 여자잖아요 근데 여자에 여자 하면 떠오르는 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생활력도 강하고 친숙한 이미지에 그러면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떠올린 게 저희 어머니였던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이름이 춘자예요 오춘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오자는 뺐지만 춘자는 누구나 친숙한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캐릭터에 넣어보자 그럼 더 맞지 않을까? 춘자가 여행을 떠나고 있어요 여행의 배경은 제주도고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제주도의 풍경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주도의 풍경 판타직하게 제주도를 묘사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요즘 뉴스에서 떠돌고 있는 쓰레기 문제난이나 건물이 들어서 재개발되고 하는 제주도의 안타까움이 크더라고요 난개발 네, 그렇죠 난개발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저는 아름답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아예 반대로 그러면서 관객들이 봄으로써 급변해가고 각박한 현실 속에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이 작품 안에 화려하게 묘사를 한 거예요 제가 그리고 힐링도 되라고 그림을 보는 이들에게 위안을 주고 싶다는 작가 그는 한 폭의 그림으로 동심을 지어줍니다 지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순수한 섬, 소녀, 춘자와 우리가 서로 맞닿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앞으로는 어떤 여정을 떠나실 거죠? 연작 시리즈는 계속 될 것 같아요 행복의 여정이 끝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는 아직 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런 거는 저는 항상 듣는 관점이 많기 때문에 보고 듣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수렴해서 어떻게 보면 다음 작품의 연작이 될 것 같아요 계속 나이가 들어서도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기대해서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의 아름다움을 그리는 제주 청년 작가 신승훈 작가의 행복 여정을 응원합니다 목판 위로 사각사각 하나의 목판화가 한생합니다 단순한 1도 정도의 목판화가 아니고 다양한 일반인들이 봤으면 이게 목판화야 할 정도로 색상이라든지 기법이 아주 다양해서 흥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고유의 조형 언어이자 예술 방식 목판화 이번 전시에서 목판화의 매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나비야 나비야 이제 바이블레이션이 넣었네요 저랑 나비 보러 가지 않을래요? 바람 따라 꽃잎처럼 헐헐 나비 특별점 분포하고 있는 종이 한 100여 종이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사라지는 나비 그 다음에 새롭게 나타나는 나비에 대해서 전진을 했고요 우리 과거에 빠비용이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나비 등 아주 귀한 나비들을 일부 선보여서 이 인간과 나비, 곤충의 밀접한 관계를 알 수 있는 장면인 것을 기억했습니다 다양한 나비들을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전시 다음 달까지 이어집니다 바다 왕국에 누군가 찾아왔나보네요 그런데 반가운 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해저몬스터입니다 아기 상어를 구하러 바다 친구들이 갑니다 그러나 쉽지만은 않은 모험 소용돌이 속에 휩싸여버렸습니다 사진마들이 누굽니까? 우리는 용감한 바다 친구들 날 몰박이야! 거기서 메일을 따줘! 여길 빨리 지나가는 방법 알려줄까? 그게 뭔데? 따라가면 되지롱! 바다수 친구들의 짜릿한 탐험기의 끝은 해피엔딩일까요? 영화 빅샤크, 해저 이말리입니다 상이 상어를 돌려!